안녕하세요. 니키랑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올렸던 그 영상 있잖아요. 뉴페이스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이 좀 더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매직 아이라는 컨텐츠를 하면서 이 뉴페이스를 마술사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냥 제가 약 먹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서 그 안에 담긴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풀어놓은 영상 다 같이 한번 보고 오실까요? 뉴페이스 어딜 쳐다보는 거냐고 솔직히 너 그래 너 생판처 만난 너 뉴페이스 사람 새로운 사람 너무 설레어서 어지러워요 만남 새로운 만남 너무 설레어서 미치겠어요 나쁜 나쁜 여자 색다른 연기를 해봤습니다. 색다르지 않았나요, 진짜? 근데 많은 분들이 와, 니키 병검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병검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병검은요, 병검술사 이동훈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요. 그거 제가 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마술사가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꾸준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으면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